트위치의 마지막 날에 뭐 할까요? 저 방송키고 야동볼라고요. 코너 부탁돼. 남자친구 따라 네이버로 가시는 거죠? 제 남친구가 네이버에 계시나요? 네이버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사모님이라고? 지우님이 남자친구 아니하냐? 아하잇! 그런 뜻이었어? 또 너네야? 무슨 소리가 했네. 억결같은 거 그르르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삼템은 억결 아닌데. 나 엮이는 건 뭐 양반이다. 그래 그래. 나완이 뒷먹어 앉았던가요? 머리치 잡혔어요. 머리치는 어떻게 잡혔냐면 뒤에가 막힌 바가 있었어요. 또빙이가 화장실에 간 데 일어났는데 의자가 높은 의자여서 앞으로 당기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나 알아서 지나가 이랬어요. 너 진짜 한 번 맞아볼래 이랬더니 내가 그때 반묶음을 하고 갔었어 머리를. 반묶음 하고 있는 머리빙에 꽉 잡는 거예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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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셨죠 형님 지나가셨죠? 이렇게 잘하자. 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 미친 놈인 것만. 끊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여성분이 이쪽에 오신 거야. 머리 하나로 묶고. 근데 갑자기 오 노래 신난다. 다들 뭐야 일어나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클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도연이 팔짱을 껴서 도연이 일으켜 세우는 거야. 어 왜? 이럴 때 갑자기 도연이가 인사하더니 갑자기 화장실 중으로 빤스런쳤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짠옷 붙잡혀서 짠옷 같이 춤추고. 아하하하하하 근데 갑자기 하우 잘 놀았어요. 이럴 때 돌아가시는 거야. 사각장의 사운반 손 조금만 풀고 들어가 보다 하셨습니다. 근본 세리프로 한번 봐라 하셨습니다. 노옵. 노옵. 어? 노옵. 노옵. 쟤 같은 거. 우와 방금 되게 바보 같아. 닉네임이랑 목소리랑 매치가 너무 잘 됐어. 하하하하하하 닉감 지린다. 핵사운드. 예 경사 조심x2 나이스. 언니 우리는 팀빨이 맞았나 봐 진짜. 아 리얼로. 아까 진짜 말도 안 됐다. 봐봐 나은이 봐. T.S잖아 T.S. 뭔 소리야. 하하하하 T.S님 왜 갑자기 혐하다 하는데. 나은이는 꺼진 거 맞으시겠지? 어? 뭐야. 저 언제 꺼진 게 좋았어요. 나 열심히 말하고 있어. 언제 다 흠이 조용하더라. 넘어간다. 화면에 뭐 묻은 자라 하는데 내 코였다고. 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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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기. 하하하하 닦아 보시라고. 하하하하하하 머리 한번 닦아 보시지. 얼마 전에 발로한테. 눈꽃한테. 오빵. 요새 롤란으로 바쁜가 보네. 뭐해. 이랬더니 미친년이니? 이래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제발 차라리 반말하고 쌍욕을 해달라고. 이뻔님도 오빵 이러고 연락했더니 응 자기야 이랬대. 그래서 제가 눈꽃한테. 왜 나한테만 그러고 이쁘님한테는 잘해줘 이러니까. 야 쟤 치면 딸기가 나와. 아 이쁘님은 딸기가 나오는구나. 역시 딸기군단장. 저를 초대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응. 초대했다. 초대장 봤어요? 아뇨. 그냥 색깔이 바뀐 거 같은. 어 뭔가가 떴다가 달라졌거든요. 하하하하 어 너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잠깐만요. 응? 하하하하 지금부터 이제. 세무에다 конце pien아 뭐지? 약간 교환님 그건 무빙이. 난 널 능력할 수 있다. 아니 칸치 하고 왔으면 그렇게 잘 나는 것 아니야? 살짝! 어 그러게 만득님 따주면 여기 산 늪지대 신호지 아니야? 나 늪지대 아닌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속속이 어디시죠? 무소속 기호 7번 아 뭔 소리 하지? 오빠도 이제 슈퍼책 닭 보는구나? 당연하지. 오늘도 정치색 온전히 드러냈잖아. 남봉이 무슨 색 좋아하는데요? 빨강 휴지가 좋아? 파랑 휴지가 좋아? 나 나 나락 한번 갈래? 아니야! 우와 얼굴 스프레이가 있네? 얼굴 스프레이 사야지? 어? 얼굴 스프레이? 모양이.. 팔 밑에 발로란트 스프레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나? 이게? 예! 아니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즈미 모토 에이미 수영복 보겠습니다. 보출 위치가 보호 감탄하는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잠깐만! 장난 아닌데? 왜 자꾸 기대냐고요? 플레임님 어디 계세요? 어? 코레트다 코레트! 나 코레트 감옥 보낼래. 어디 있어? 아 잠시만.. 어 레트님! 야 코레트! 야 너 빌붙지 마. 야 빌붙지 마 일로 와봐. 안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선물 질게 선물 질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감옥 보낸다. 아 뭐야 여기! 아 잠깐 너네 뭐야! 나 여기 왜 있는데! 레트님 어떻게 힘들겠다 진짜! 석탄 열심히 좀 해. 다음에 저거 해달라니까 쭉쭉 빵빵한 세일은 누나 피해 도망가는 공포 게임. 어? 나하님 저거잖아요. 나하님도 쭉쭉 빵빵이잖아요. 옆으로 쭉쭉 배가 빵빵. 뭐가 그걸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 썸네일 올라온 건데! 썸네일 이거 잊지 말라고! 옆으로 쭉쭉 앞으로 빵빵이거든요. 앞으로 빵빵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배가 빵빵하는 게 낫죠. 난 옆으로 쭉쭉 배가 빵빵이거든요. 아저씨냐고! 아니 라인은 뭐야! 잠깐만! 김준우 입나은 김펭귄 입나은 김준우 이거 데칼콤 마디 아니에요? 딱 김펭귄 반으로 접은 반에 딱 펼치면 데칼콤 마디인데! 아니 같은 차였나. 야! 너 뒤에! 어디! 너 뒤에! 뒷새끼! 아 뭐야! 도와! 도와! 못 이겼어!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어 나 근데 불 붙었어. 아 내 돈 나 나 돈 엄청 많아. 돈 먹어야 돼. 먹었어 먹었어? 어 내가 먹었어. 굿 굿 굿. 아 잠깐만. 진짜 힌딩이 났다! 아 내 진짜 던진다. 나 먹었다. 어둠에도 물들어! 나와라. 따윤희니 구름눈이요 구름눈이요 어떤 장면인데 어둠에도 문제어라 나와라 구름눈이요 와 미쳤다 아 효니님 원래 이러셨어요? 순수체국 미쳤네 님들 펜딩 정해졌어 쭈렁인교 쭈렁이 쭈구미 초롱이 줄여져 쭈렁이 근데 부를수록 귀여운 것 같아 쭈렁쭈렁 쭈렁이처럼 생겼는데 초롱꽃이다라는 뜻으로 쭈렁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쭈렁이에요 지금 내 시간 내 시간이야 아 뭔 소리야 내 생일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내 생일이야 10시 17분 나은시 아이고 나은시치 나은시치가 아니고 나은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밥 다 먹고 갑자기 기분 좋아져서 왔는데 네 저 밥 다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똘이 똥 쌌을 때 같네 어 형 형네 집 고양이도 저래? 똥 싸고 나면 신나가지고 저 텐션 올라가 맞아 우리 집 고양이도 똥 싸고 나서는 뾰아악 한 번 줄 아프게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그 개 뛰어다녀 그 다음부터 그렇지 똥 잘 쌌다고 자랑하는 거니까 우리 강아지도 그러는데 왜 저기 동물들은 똥 싸고 나면 신날까? 도파민 나오나? 그렇지 자기의 욕구가 해결이 된 거니까 맞아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 거지 왜요 똥 싸면 기분 좋아? 대답을 하네 잠깐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